동풍이 유입된 동해안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경주도 31.3도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포항은 22.6도에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조금 더 오를 전망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동해안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30도를 크게 웃도는 한여름 더위를 보였습니다. 내륙 지역이 다소 많은 경주에서도 31.3도까지 올랐는데요. 반면 포항에서는 22.6도에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는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아서 볕도 강하게 내리쬐겠고요.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또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오존은 마스크로도 가릴 수가 없어서 되도록이면 오후 시간대에 실내에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3도, 영덕 26도, 포항이 27도, 경주 31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울릉도의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시작하겠고 독도는 18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 25도, 독도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모레까지 동해상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미터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길게 이어지는 곳에서는 토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60mm 정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